보라 언니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아리와 언니보다 요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야 떡볶이는 누가 해도 맛있어. 이거 다 조미료 맛이거든. 야 이거 내가 멸치육선에서 직접 만든 거거든. 누가 들으면 멸치까지 잡아온 줄 알겠네. 지 혼자 생생은. 근데 오늘 아줌마 아저씨 무슨 날이에요? 밖에서 외식하시고. 아니 가끔 밖에서 저녁 사드시기도 해. 아 그게 일 보고 들어가다가 여기가 예전에 내가 살았던 동네라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고 있었어. 그리워서 보러 왔다는 거네. 아니 자식 버린 사람이 무슨 부모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부모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돼? 부모는 그냥 부모야. 낳으면 다 부모라고. 바람쥐는 자식.